오늘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의 21절로부터 31절까지의 말씀 28절, 봉독은 우리 28절부터 31절까지만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정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정의 아들이 자유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지 형제들아 우리는 여정의 자녀가 아니오 자유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팀켈러 목사님이 갈라디아서를 강의하면서 이 세상에는 내 부류에 사람들이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이 내 부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내 부류를 쭉 들으시면서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나, 나 이런 거 하면 저 인간 적이지 뭐 이렇게 자꾸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나는 어떤 부류에 속하는지 한번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율법에 순종하면서 율법에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율법 아래에 있으면서 자신들이 율법이나 규칙을 잘 지킨다는 이유로 잘난 채를 꽤나 하는 사람들 또는 독선적이고 교만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우 잘 되어 있다 나는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말은 하는데 사실 그 마음 속에서는 못내 불편한 마음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언젠가는 어느 순간에라는 그 율법을 잘 지키는 데서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과민하고 남의 비판에 민감하고 또 기도를 했는데 바로바로 응답이 되지 않으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버려졌을 거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처참한 마음을 가지고 생활하기도 합니다 이런 부류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예수님 시대의 바르세인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율법에 불순종하면서 율법에 의지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들 역시 자신의 행위로 의로움을 이루어야 한다는 그러한 종교적인 의식이 강한데 자신들이 주장하는 것만큼 율법을 잘 지키면서 살아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첫 번째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다른 사람들에게 겸손하고 관영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 자신에 대한 죄책감이 훨씬 큽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율법을 잘 지켜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의로움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니 늘 자신에 대한 죄책감이 크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어떠한 종교적인 이야기하는 것을 상당히 꺼려합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율법에 불순종하면서 율법에 의지하지도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그 삶 가운데 또 머릿속에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의로움 이런 것이란 개념이 아예 없는 사람들인 것이죠 이들은 누가 좋은 사람이냐 누가 나쁜 사람이냐 무엇이 선하고 악한 것이냐의 기준을 자기 자신이 만들어내면서 아 나는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들도 역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창조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그들의 입술로는 하나님 신 이러한 것을 말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의 종재에 대해서 인정을 하게 되고 자신의 인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신이 있다 이 세상에 뭔가 어떤 불가능적인 그러한 능력 또는 힘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기를 바라지 않고 자기 자신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우월하게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이라도 우월하게 되면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율법에 순종을 하지만 율법에 의지하지 않는 부류입니다 복음을 깨닫고 복음의 자유를 누리며 사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율법에 순종을 하지만 그 율법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감사와 기쁨으로 순종하는 어떤 의무감이나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뜻을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살아나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몇 번째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문제가 어렵습니까? 이 앞에 찬양대 빼고는 답을 안 하시는데 헷갈리세요 지금 우리는 어딘가 아까 제가 이거 보여드리기 전에 질문은 여러분이 어디에 속한 사람이었습니까?였고 지금 드린 질문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은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인 것이죠 당연히 우리는 4번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모습, 신화의 목표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율법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것에 의지하지 않냐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우린 다 압니다 4번째 부류에서 들어야 하는 것을 알지만 여러분은 몇 번째 부류에 지금 속해 있는가는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굳이 뭐 혼자 아시면 됩니다 대부분은 네 번째로 잘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도 있지만 아닐 때도 많다는 것이죠 1번이나 2번의 모습으로 살아가게끔 되고 아주 약간은 3번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도 있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도 있다는 것이에요 갈라디아 신자들도 그랬습니다 갈라디아 신자들이 지금 바울이 전해준 복음의 진술을 잃어버리고 유대주의자들의 꼬임에 넘어가서 바리세인처럼 살기를 바랬던 것이에요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율법에 순종하면서도 율법에 의지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즉 복음이 주는 자유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으로 돌아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 갈라디아서가 쓰여졌고 그 율법에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곧 그리스도인이다 갈라디아서 1장부터 4장까지 신학적인 배경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5장, 6장에 있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율법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이 4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즉 1장부터 쭉 이어왔던 우리는 율법에 의지하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에 의지하면서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총정리해 주는 듯한 그러한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 마지막 부분을 시작을 하면서 21조를 보게 되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아 라고 부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바울이 지금 율법 지키는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들 꼭 신자만이 아니라 사실은 불신자들도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힘 써야 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지키는 자신의 의로움 그 의로움으로 구원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을 얻으려 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책망하는 것이에요 율법주의자, 유대주의자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신적 언약의 언약이 그 혈통을 따라서 이어진다 피를 따라서 이어진다고 말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의 피를 받은 자신들은 안전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유대인들의 믿음을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경고하여 주었던 것이죠 세례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아브라함의 자손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예수를 핍박함으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죄의 종으로서 살아가고 있다고 경고하시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 약속의 후손은 혈통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뜻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유대주의자들이 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율법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수중하게 여기는 율법마저도 그들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아브라함의 진정한 후손은 혈통을 따른 육체적인 후손들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을 믿는 영적인 자손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율법이 말하고 있다 주장합니다 그는 이런 주장을 아브라함의 두 아들의 이야기로 설명을 하는 것이에요 바울은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그 아브라함의 두 아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비유적인 가르침으로 다시 되새기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비유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우리가 접하고 오늘 또 이야기를 쭉 나눌 때에 너무 거기 있는 인물들을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다시 말해서 이 두 아들이 있으니 이삭의 후손인 그러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스라엘의 후손인 아랍사람들은 다 죽어 없어져야 되는 그런 사람으로 여기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사실 복음 앞에서는 지금의 유대인이나 지금의 아랍인이나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와야 하는 전도의 대상 선교의 대상일 뿐입니다 거기에 너무 심각한 의미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먼저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먼저 22절과 23절은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실 창세기에서 보여주는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말을 해줍니다 바울은 이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는 매우 간략하게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가정화에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조금 더 살을 붙여서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죠 이스라엘과 이삭입니다 두 아들이 어떻게 태어났는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자신의 집을 떠나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가난한 땅으로 들어왔을 때가 아브라함 나이 75세였습니다 가난한 땅에 들어와 살게 되면서 10년이 지났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그 아들은 여전히 태어나지 않은 것이에요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의심이 되어질 때에 그때의 아내 사라가 이야기를 하죠 당신에게 후사가 없으니 여종이라도 드려서 이제는 후사를 맞아야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내의 말을 듣고 여종 하가를 드려서 그 하가를 통하여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의 이름이 이스마엘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들로서 이스마엘이 태어났지만 그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후로 14년이나 더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사라의 나이 90세가 되어서야 약속의 아들이 사라의 몸을 통하여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가 바로 이삭인 것이죠 아브라함의 두 아들을 두 아들을 이제 갖게 되죠 그런데 이제 바울은 이 역사적인 사실을 비유로 우리에게 알려준 바가 있다고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두 아들에게 차이가 있다는 것이에요 먼저는 두 아들의 어머니가 다릅니다 하갈의 신부는 종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마엘은 종이었던 어머니를 따라서 종으로 태어나게끔 됩니다 이에 비해 이삭은 자유 있는 여자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의 몸에서 태어난 몸을 말미암아 스스로 태어날 때부터 자유인으로 태어나게끔 되는 것이죠 어머니가 다르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차이는 그들이 다른 방식으로 태어났다는 것이에요 이스마엘은 종의 몸에서 육체를 따라 즉 자연적인 방식으로 태어났습니다 이에 비해 이삭은 자유인의 몸에서 약속을 따라 즉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하여서 태어나게 됩니다 백세의 아버지, 90세의 어머니를 둔 아들이 어디 또 있겠습니까?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거 빼고는 여러분 혹시 들어놔 보셨는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가 태어난 것입니다 바울은 이 이야기에 나오는 두 여자들이 두 언약을 나타낸다고 이야기합니다 두 언약이나 옛 언약 그리고 새 언약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옛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옛 언약이란 율법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리고 새 언약이란 약속에 근거한 것입니다 옛 언약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신해산에서 이스라엘에게 준 옛 언약을 보게 되면 그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은 사람이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지키느냐 그것을 깨트리느냐 그것을 깨트리느냐 그 책임이 사람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이것을 해야 된다 해야 하지 말아야 한다를 반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에 비해 새 언약에서는 그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새 언약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너는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새 언약을 통해서는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세요 언약을 깨트리고 언약을 이루는 것에 대한 그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럴 때에 하갈은 옛 언약을 비유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후손을 종을 들여서 종을 통하여서 육체의 방법으로 얻으려고 했어요 자 이때에 후손을 얻게 되는 그 과정의 주체가 누구인가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인 것이죠 아브라함이 스스로 종을 통하여서 일반적인 방법으로 후손을 얻고자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 안에 있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그 순간만큼은 스스로가 구주가 되려고 했던 것이죠 그 순간만큼은 자신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죠? 처참한 실패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약속의 후사로 인정해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이 태어남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집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겨나게 되고 결국 그 아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쫓겨남을 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인간은 그리스도로 이루어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우신 새 언약 안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모두 다 이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신의 산의 율법 즉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 구원하려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지만 그 결과는 자신의 힘으로 아무리 열심히 했다고 하여도 좋은 계획을 세웠다고 하여도 그러나 그 결과는 종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고 인생의 영적인, 심리적인, 관계적인 깨어짐을 경험하면서 그런 것들, 그 고통을 반복하면서 사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이스마엘과 같은 삶 옛 언약 안에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라는 새 언약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통하여서 약속의 아들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라의 임신이 불가능해질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불가능해진 다음에야 그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과 사라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태어난 아들을 바라보며 아, 저 아들은 어떤 인간의 자연적인 섭리에 의해서 태어난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주신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약속 또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비록된 것이고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 즉 약속의 후손은 육체적으로 일반적으로 태어난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영적으로, 은혜로, 초자연적으로 태어나는 사람들임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하갈과 사라의 모습을 지상에 있는 예루살렘과 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나타내기도 해요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바울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것은 우리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다 성전과 가까이 살고 있다 그 성전이 있는 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 유대인의 기준에서는 여전히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은 유대인의 기준에서는 메시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메시아가 이 예루살렘에 오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정대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바울은 지금 지상에 있는 예루살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상에 있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우선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정말 아브라함의 우선은 어디에 살고 있는가? 위에 있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혈통을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너희가 난자인가를 분명하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자, 이스마엘도 이삭도 다 아브라함의 아들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누가 그의 어머니이고 어떻게 태어나느냐가 그가 약속의 후손인지 아닌지를 판단해 준다는 것이에요 유대인의 혈통이 아니라 신의 산의 산의 율법이 아니라 신의 산의 율법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의지하는 자가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 약속의 아들 이삭이라는 것이죠 은혜와 약속이 중요하지 혈통과 율법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약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을 포함한 모든 성경 전체에 흐르는 보금의 메시지인 것이에요 보금은요 스스로의 힘으로 의를 낳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보금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의로움이 전해지고 또 그 의로움으로 말미야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의로움으로 말미야마 우리가 약속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보금인 것이에요 본문을 시작하면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불렀던 바울은 이제 잉태하지 못한 자를 부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을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신자들을 이제는 잉태하지 못한 자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27절 잉태하지 못한 그러한 자라는 것은 이사야서 54장 1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사실 이사야 선지자가 유대인들에게 이사야서 54장 1절의 말씀을 전해줄 때에 여기에도 이제 두 여자가 나오게 되는데 홀로 사는 여인이 나오고 남편이 있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두 여인은 사실은 이사야서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을 받게 되고 무너지게 되죠 수많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가 포로의 삶을 살게 됩니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너무도 허망하지요 그들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돌아갈 예루살렘도 돌아갈 성전도 더 이상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에요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을 둘러싼 성벽들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포로가 되어서 남의 밑에 종처럼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언제 우리가 다시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 아무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스스로를 가리켜서 홀로 사는 여인 또는 잉태해진 여자와 같다고 여겼던 것이에요 홀로 사는 여인이나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은 그 당시에 문화에서 비춰보면 신으로부터 저주받은 자인 것이죠 인생의 모든 소망을 잃어버린 그러한 불쌍한 존재에 불과한 것이에요 포로도는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사야가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에게 전해주는 것이죠 아니다 너희가 그냥 그렇게 사는 자가 아니다 너희는 언젠가 하나님의 약속에 은하여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면 그러면 이전에 있었던 모든 유제들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러한 자손들을 갖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2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쳐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적다 많다 많다는 것이 그것이 이사야가 유대인들에게 전해준 그러한 약속이었습니다 이것을 사도바울이 지금도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선지자 이사야가 전해준 그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부터 불러내시는 다시 예루살렘에 귀환하게 하시는 것으로 이미 어느 정도는 성취가 되었으나 그러나 영적인 그런 의미에서 지금도 계속해서 그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출산 능력이 있는 여인만 출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능력이 없는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도 출산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아까 보았던 사라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갈처럼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이들에게만 아니라 사라처럼 잉태하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신이 의로움이라는 아이를 스스로 출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슬픔과 낙심 가운데 사는 사람들 자신이 마치 저주를 받은 자처럼 사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이 복음으로 인해서 잉태하지 못한 자가 자녀를 낳게 되고 그 자녀의 수가 셀 수 없이 많아질 거라는 것이 복음을 통한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이며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을 사도바울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의 모든 신자들이 잉태하지 못한 여인이기도 하면서 약속의 후손인 이삭과 같다는 것을 인정하고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인간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그의 사랑과 은혜를 받기 위해서 유대인이 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율법을 의지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모든 일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루신 것이에요 우리는 약속의 후손처럼 살면 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의 모습이 연약하고 때로 우리의 모습이 경건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삼게 하는 것은 나의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이며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되는 것임을 알고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살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그 시작이 다르면 중간도 다르고 끝도 다른 것이 그 시작이 다르면 그 시작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주님 앞에서 애쓰고 살아나간다고 하더라도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의 사람들처럼 늘 불안한 가운데 살아야 하며 늘 민감하게 살아야 하며 늘 다른 사람들 정제하고 판단하고 비교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약속에 후손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것이고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말씀하실까요? 당신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삭에게 박해가 있다는 것이에요 다 좋은 줄 알았더니 좋지가 않죠 본문 29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여기서 육체를 따라난 자가 누군가요? 이스마엘이죠 성령을 따라난 자는 이삭입니다 창세기 21장을 보게 되면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재미있게 놀린 게 아니고 영어로는 마킹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른 해석본에서는 조롱한다 괴롭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바울은 지금도 신자들이 율법주의자들 유대주의자들에 대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갈라디아 교회에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 역사를 보면요 참된 약속의 후손들을 향한 핍박은 외부에서 오게 됐지만 많은 순간 사실 가까운 사람들 즉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종교적인 사람들 또는 교회답지 못한 교회들을 통하여서 나타나게끔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요 이방인의 손에 고통을 당하고 죽임당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동족들의 손에서 고통을 당했던 것이에요 바울을 지금 이 갈라디아에서 쓰고 있는 바울을 가장 심하게 박해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 반대하고 있는 사람들 역시 이방인들이 아니라 유대의 지도자들이었던 것이죠 중세 로마 교회에는 소수의 기독교인들을 박해했고요 지금도 복음의 칼날과 같은 세밀함을 유지하고 진정성을 가지려가는 자들 이들을 공격하는 것은 물론 밖에서도 일어나지만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런 자들이 우리 주위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우리가 가진 은혜의 복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시대에 누가 이스마엘과 같은 존재들일까요 이 시대에도 교회 안에 유대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상당히 많아요 사실은 이것이 오늘날 한국과 미국에 존재하고 있는 교회들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많은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은 종말론을 잘못 이해해서 유대인들에 대한 허망한 기대감을 가지고 유대인과 국가 이스라엘을 무조건 옹호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정치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또는 선교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지만 더 위험한 것은 이들이 위험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십자가의 능력의 완전성을 부인하는 지금 갈라디아에 있는 유대주의자처럼 부인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는 것이 보금은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에게나 동일한 것입니다 그 출신, 그 민족, 그 나라가 어떻든 상관없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를 거부하면 그럼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아라, 팔레스타인 다 상관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보금은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만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 그들이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성경에 써있는 신규학을 통틀은 보금을 보금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들은 하나님의 대적일 뿐이에요 물론 그들도 역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하는 그러한 백성인 것은, 잃어버린 백성인 것은 분명하지요 여러분이 유튜브 같은 거 보시면 이러한 사람들의 그러한 이야기들을 참 많이 보실 수 있고 한국이나 미국 교회에서도 이러한 운동들을 하는 분들을 서포트하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만 제가 시간 관계상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그것만큼은 중요합니다 보금은 보금일 뿐입니다 보금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것이에요 제가 단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그냥 전반적으로 볼 때 예, 제가 개개인, 단체나 개개인을 전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는데 혹시라도 이스라엘 국기 갖고 나오시는 분들 한 번쯤은 더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 그들이 이스라엘 국기를 가지고 나올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 마음에 성령께서 더함을 주시면 나중에 좀 이 이야기를 좀 더 할 수 있는데 그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중요한 건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보금의 아주 그대로한 좁은 문을 우린 지킬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 종말이라고 해서 헛된 기대감을 갖지면 안 됩니다 또한 우리 스스로가 이스라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설을 쭉 진행하면서 저에게 드는 생각은 저를 포함해서 교회 안에 누구나 다 어느 순간 이 시대에 이스라엘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연약함을 이기지 못하며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금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매일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율법과 규칙을 들이대면서 구원받은 자의 기쁨과 평안을 빼앗는 일을 우리는 서로에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 삶은 힘겨워요 그래서 나는 은혜로 살아도 돼요 저 사람은 살만해요 그런 율법을 따라 살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무조건 사랑을 받아야 되는 존재인데 저 사람은 저 정도 살고 저 정도의 교회에서의 직분이 있고 저 정도의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너는 왜 율법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냐고 손가락질 할 때에 그때의 우리의 모습이 이 시대의 이스마일이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로서 서로를 격려하고 경책하는 것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옆에 형제 자매가 죄를 지어도 괜찮다 사랑으로 덮으면 되지 우리가 다 그런 거 아니냐 이것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라를 우습게 여기는 하갈의 마음이거나 이제 겨우 젖을 떼고 자기 아까님도 하지 못하는 이삭을 조롱하는 이스마일의 마음이 되지 않도록 스스로를 다스려야 하는 것이죠 누군가를 생각할 때에 어떤 누군가의 잘못 어떤 잘못된 모습 또는 올바르지 못한 그 길을 가는 것을 보면서 그 사람을 향하여 극률한 마음이 생기기보다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의 우라같이 밀어오는다 너무 잠잠하고 보니까 너무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동화가 되십니까? 저 사람도 정말 주님 앞에서 돌아가야 할 텐데 저 사람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할 텐데 그 죄를 깨닫고 하나 옆에 온전히 서야 할 텐데 마음의 안타까움 또 마음의 극률함 보다는 저 인간 때문에 생각만 해도 막 몸소리가 쳐지고 쟤는 그냥 차라리 교회에 안 나오는 게 낫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건 이스마일의 마음인 것이죠 그거는 정죄하는 겁니다 경책하고 섬기는 게 아니라 정죄에서 내쫓는 것이에요 사실 교회에서 내쫓게 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가정에서 하갈과 이스마일을 쫓아낸 것처럼 사실은 이 시대의 이스마일이 쫓겨나야 하는 우리인 것이죠 본문에서도 바울은 그러한 자를 내쫓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보금을 흔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라지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두 번째로 약속의 자녀들은 그 약속의 자녀들이 유옵을 받을 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마일이 이삭을 조롱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삭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아브라함의 유옵을 받는 자는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이삭이 결국 승리하는 자입니다 이삭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예요 이 시대의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은혜의 유옵을 받은 자들입니다 세상은 약속의 자녀를 멸시하고 거부하고 쓰러트리려고 하고 정제하지만 그러나 세상이 어떻게 대하든지 결국 하나님의 유옵을 받고 천국 가운데 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들은 누굽니까? 누구예요? 이상해요 약속의 자녀들이에요 모르신 줄 알고 깜짝 놀랐네요 약속의 자녀들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나의 정체성인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고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스스로에 대한, 나 자신에 대한 어떤 뭐라 그러죠?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자신감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자존감은, 자존감이 생각이 안 나서 자존감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내가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위협으로 받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세상이 나를 억누른다고 하여서 그 정체성은 버려버리고 세상이 주는 무엇인가를 가지려고 할 때에 그것이, 그러한 시도들이 나의 삶을 더욱더 부여하게 하고 풍족하게 하고 더 잘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무너뜨린다는 것이 결국 신자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결국 약속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시는 유옵을 받는 복을 받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영생으로 이끄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진 완전성의 무엇인가를 더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세미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약속의 자녀입니다 한 번만 더 하실까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약속의 자녀처럼 약속의 자녀답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만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잉태하지 못하는 자를 통해서 약속을 이루시는 잉태하지 못하는 자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날을 보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